뭔데? 뭔데? 뒤로 빠졌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거? 이거 얘기하는거야? 이거. 너는 별로고 나는 오히려 내가 쓸모가 있겠어. 근데 경험이 없어서. 음 딜레이가 좀 있어. 끊으면 트래블링이지. 실력에서도 트래블링이다. 트래블링이지. 안잡고 돌아도 트래블링이야. 안잡고 돌아도 트래블링이야. 안잡고 돌아도 트래블링이야. 야 우리 메드사탄이랑 맞아? 네. 지금 갑돌님이 매사가 지금 드벨이랑 놀고 있다는데? 뭐 이득이 있을 리가 없지. 이거 돼. 근데 오늘의 게임에. 저기 우리팀 스케줄링이 없는데? 뭐지? 아니 지금 새로 올린거. 바꿔놔서 그래요. 바꿔놔서 그래요. 저희가 WEL입니다. WEL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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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. уж검 악기 힘들어. 어유ㅓ을 DeW Hair окon. 유암 akon. , , 이번에는 저희 규정의 그 매너 규정도 넣었잖아. 매너조항. 아유 뭐 매너라는 게 뭐. 상대방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게 맞아. 싫어할 것 같긴 한데. 좋아보이진 않지만.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. 아니 뭐 있는 기능 써야지. 그렇긴 한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게 맞아. 예를 들어서 롤 할 때 내 아이콘 죽어라고 누르면 나는 저기 아이콘도 꺼버리거든. 하지만 뭐라 하진 않지. 야 저기 피파에서 침대축구 구현하면 재밌겠다. 특히 중독. 아 그래? 한 30분 돌렸냐? 아 심하네. 아 그 축구도 프로 선수가 있어? 있죠. 오. 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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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찰. 찰. 사운드 켜지 말라고? 그거 함부로 조절 안 돼. 네 아니 아니 딴 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다 똑같이 1,2번 바꾸고 3,4번 바꾸고 바로 아니까 바로 붙어져요 병찬이 3번 평소 같으면 신경이한테 가슈 조심해요 병찬이 신경 잘 써 2,4번 바꾸고 1,4번 바꾸고 응 다시 슬리프 다시 천천히 할게요 나이스 날릴 때 날리면 된거야 뭐 하자마자 했어요 펀볼에다가 저의 슛 미스 때문에 그런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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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바뀌었나 모르겠네 다 못 바꾼거 같은데 3,4번은 수비 확인 좀 해봐요 옵션 눌러서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박스 못 쳤어 응응 아비 뒷칸 까주시다 오케이 아 소리소리 달려간걸로 봤는데 잘못봤네 소리 아비 이런거 실수 줄여야 돼요 속공같은것도 속공 줄인다 저희 그 수비라인이 앞으로 좀 땡겨져 있어 쟤네들 뭐 있어요 자꾸 부딪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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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좀 해주면 좋고 나이스 나이스 방 3 방 3 방 3 아 3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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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치 아 낫겠다 다행이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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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 들어가네 바깥라인은 바깥라인 잘 봐줘요 안쪽 들어올 필요가 없어 응 오케이 강경 강경 아 벌써 아이스야 빠르네 얘네 속공전기 빠르다 다행이다 어 들어와서 저기 서 보통 3분의 2 이상은 쓴다고 봐야 돼 슬립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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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피곤함이 가시질 않네 이거 나이스 에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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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 잘 말해줬다. 잠시 잊고 있었어. 나이스. 저게 패스가 되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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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비. 속공전기 빠르니까 체크하고. 아까비. 받아줘. 받아줘. 썬킷 받아줘. 빼줘. 빼줘. 나이스. 나이스. 하나 잘 막아보자. 아까비. 쟤 부드러운 가이드야. 조심해야 돼. 5번 스윙. 또 스윙. 픽으로 간다. 5번 픽. 아. 숨 살렸는데. 오케이. 나이스. 못 뿌렸어요. 언제였어? 꼬리 소리. 나이스 두 개. esa. 오케이. 나이스. ôi 들어. 네. 아님. 아 refle기VA안에 loop Nicht. 아이고. 아니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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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선주 장풍 쐈어? 오케이, 탑으로 올라가 올라가네, 올라가네 나이스 나이스 저렇게 된 거 들어갈까, 내가 그냥? 막으로? 음, 갑이 어, 나이스 됐다 빨리 굿띠 갑이 야, 씨 퐁 그 부득이하게 꽉이 공을 몰고 올라가면 쌍키토 사이드에, 짱바퀼기보단 사이드하고 어 음 패스 길이를 좀 줄여줘 나? 아니, 공달라며 다 여기저기서 막아줘 막아줘, 포너 막아줘 굿띠 나이스 오태니 쭉 나 패 야, 꼭 나파리 어 나파리 넌 비 나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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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리 너무 많이 갔다. 저랑 안 갈게요. 네스코. 오우 나이스. 오우 나이스. 저거 이제 제가 수리할 수 있거든요. 코너 들어가는 거. 연습 많이 했어요. 불 날려먹었을 거야. 저거 오버가 나가야 돼요. 박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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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 죄송. 이제 할 수 있어요. 박스 좀 열심히 칠게요. 나이스. 와우. 그거 발리는 거 처음 본다. 괜찮아요. 처음 발렸네요. 응. 처음 봤어. 네. 좋겠고. 아. 오우. 멋있어. 오우. 오버로 돌아. 만약에 픽사면. 땡큐. 아. 잘 들어가네. 오태아님 이거 올 필요가 없는데 자꾸 오지 마요. 아. 알았어. 안 갈게. 나이스. 코너가 잘 못 써는 모르겠는데 여긴 오면 안 될 것 같아. 응. 안 될 것 같네. 바비. 나이스. 오케이. 시작 갑니다. 꽤 길게 쓴다. 응. 오케이. 4번 돌 가자. 병찬아. 5초에 가자. 가만히 서 있어. 그냥 움직이지 말고. 지금. 어. 케샷 좋다. 까비. 괜찮아. 괜찮아. 노파울. 어어. 쐈으면 됐어. 난림만 했으니까 난리였는데 왜. 다 들어간다. 내가 좀 일찍 줬어. 일찍. 어. 5초라 그랬는데 갑자기 6... 조금 일찍 줬어. 6.2초에 날아가더라고. 잘 맞고 있네. G사이스 3.6일이네. 거침 G사이스는 잘 막았어. 배어들 수입이 좋아요. 내가 해프만 좀 덜 가면 될 것 같아. 나이스. 어. 파워 관리 잘했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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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끝났어. 나 지금 누가 줄까. 나다가 그 사이 끊겼어. 오산이 뛰어서 바로 쓸래? 나패. 나패. ota. 아. 덜 못 참자. 아이고 다탕. 아 난 돼. 아... 가비. 가비. 나이스. 나 패. 아 어서 쳐서. 응 됐어. 핸즈 플러스는 컴드니까. 엘리. 가비. 가비. 한 번 딱 가고 믿을 수 있나면 멈춰야 돼. 내가 갈게. 내가 갈게. 코너 봐줘. 내가 갈게. 아 이쁘네. 나이스. 어 패스 좋았다. 가비. 좋았어 좋았어. 안 들어간 것 뿐이야. 이거 어쩔 수 없다. 박스 어쩔 수 없어요. 멀어 멀어 멀어. 어디갔어 집이. 아 이번엔 속공이 어디갔어. 아 내 숲인데 이번에 속공 들어오면서 쟤 다 무너졌어. 턴즈 다 무너졌다. 오. 나이스. 넌. 저 Paula. 저 Lancaster. 저 나. 나. 나왔. 저거. 이거 멀어. 이거. 제가. 근거리 근거리 유로를 좀 쓰더라구 나이스 체중 치울게요 그냥 바로 들어가 됐다 이거 공 잡고 있으니까 체력이 안 차네 아씨 뭐야 과비 제대로 걸렸네 경찰아 이 코드로 내려가자 올라갔다 내려가 경찰아 됐다 나이스 과비 괜찮아 괜찮아 과비 과비 수비 지금 너무 헐렁해 타이타기 좀 해줘요 음 센터 줘도 돼 나이스 3개 뭐 그냥 와서 파우라니 자 알았으면 불 들어와요 네이스 불 들어와요 아니 피 그대로 터져요 그냥 응 길게 스케 펠퍼 안 간다 나이스 4개 트러블 wrinkles 넓 베이 나이스 나이스 아 5분 룰 무지하게 하고 싶나 보다. 5분 룰 무지하게 하고 싶다. 5분 룰 무지하게. 5분 룰 무지하게. 5분 룰 무지하게. 5분 룰 무지하게 하겠니. 만약에 실패하면 무조건 띄어요 한 명은. 여기서 한 명이 누구야. 선수가 뛰겠죠 아무래도. 4초. 이거 가서 바로 까줬어야겠다. 경찰이 준비. 5분 룰 무지하게 해. 5분 룰 무지하게 안 들어가. 5분 룰 무지하게 해 봐. 그 다음엔 페이크를 한번 해줘야 돼. 압박인데. 쓰게 하면 돼요. 쓰게 하면 돼요. 준비 많이 왔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된답니다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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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가 이미 전화가 찬스 올라가야 돼요. 생각해 보자, 그ain... 나끼리 갑니다. 나이스. 어깝게... 수비하면 돼요 수비하면 돼요. 수비는 시작이다. 나, 나 헬프 이제 덜 간다, 다시. 헬프 좀 올릴게요. 준비 많이 왔어. 나이스. 9점. 9점이니까 3개 좀 더 막으면 돼. 10점이 좀 많아. 만다 나이스. . .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괜찮아. 다음 달이겠네. 아, 못 잡네. 소리. 음, 저번에 워컨 할 때, 아니 프로그램에서 못 넣었을 때하고 다른데. 아, 나이스. 이거 수비할 때 중심을 잡아줘요, 누군가는. 제가 집중하고 있으니까. 아, 끝내는 거? 끝나네? 시간 다 끌겠죠. 어, 아니야. 8초 남아서 아마 할 거예요. 뭐해, 이거? 노시마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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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있다. 터농으로 올라갔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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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누르면 이거 나와요. 이건 그냥 오토로 뜨잖아. 선수들 이렇게 할 때 마지막에 뜨는 거 말고 그전에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. 뭐 한 2초, 3초 그럴 때? 나도 강중해야겠다.